박근혜 당선인은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로 승리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. 출신지인 대구 경북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수도권 선정과 충청권 우위로 승부를 결정되었습니다. 박성원 기자입니다.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역대 최다인 1577만 표를 얻으며 득표율 51.6%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.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여야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서 유력한 제3의 후보가 없었던 게 과반 대통령 탄생의 배경으로 꼽힙니다. 박 당선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3곳과 서울을 제외하고 13곳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. 무엇보다 유권자의 절반이 몰린 최대 표밭, 수도권에서 선전한 게 결정적인 승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. 이 지역에선 당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띄었고 박 당선인이 서울에서 득표율 48%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인천에서는 52%, 경기도에서는 50%를 얻으며 오히려 문 후보를 앞섰습니다. 출신지인 대구, 경북에선 80%가 넘는 득표율로 호남에서의 열세를 만회했습니다.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충청권에서도 문 후보를 따돌렸고 강원과 제주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. MBC 뉴스 박상현입니다.